안녕하십니까 애들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 오늘은 제가 좀 인도 의상 같은 걸 한번 입어봤어요. 저도 김종숙이처럼 막 팔찌도 그냥 싸구려지만 막 한번 해봤어요. 이것도 누가 주셨어요. 뭔지 몰라요. 무슨 뭔지 하여튼 근데 이게 인도 의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가 저기 동부 유촌동 큰교에 다닐 때 거기서 사랑의 줄입기라는 걸 했습니다. 거기는 이제 업체에서 옷을 이렇게 내놓으면 저희가 싸게 구입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 이웃을 돕고 이제 그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나름대로 막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걸 했어요. 그래서 그때 이거 아마 15,000원인가 주고 샀을 거야. 한 벌에 바지까지 바지는 이제 다 헤져서 버리고 이 옷만 이제 남아있습니다. 네 여름에 즐겨 입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. 시원하고 마니까 근데 지금 뭐 김종숙이 옷값이랑 폐물값이 어 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진짜냐 가짜냐 그거를 지금 투표를 한다면서요. 아니 투표를 하면은 뭐 우리 우파가 투표를 하겠습니까? 저쪽 자파 애들이 투표를 하겠죠. 대깨문들이. 그러면 그 가짜라고 투표를 하겠죠. 그죠?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. 만약에 가짜라도 그건 문제가 됩니다. 나라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거고요. 가짜를 팔은 사람도 잡혀가야 되는 거고요. 산 사람도 잡혀갑니다. 네. 어 가품을 샀을 경우에 그 엄청난 가품을 팔아도 그렇고 그게 죄가 크잖아요. 무겁잖아요. 왜 그 세관에서 그 가품을 팔아서 저기 했던 사람들 보면 그거 다 태워버리잖아요. 가품은. 그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끔. 아 그런데 아 정말 대통령 부인이라는 분이 가품을 몸에 지녔다? 나라의 격이 떨어지는 거죠. 차라리 저렴한 2, 30만원짜리라도 하고 100만원 설해서 그냥 했다면 그냥 품격 있게 그냥 우아하게 그냥 그 영부인의 위치에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위치에 그냥 품격이 떨어지지 않는 그 정도로만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. 나는 그 투표한다는 데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. 무슨 투표를 아니 끝까지 국민을 조롱하고 우롱하고 끝날라 그러네. 그죠? 그리고 강경화라고 하는 여자는 뭐 머리를 뭐 너너렇게 염색을 하고 뭐 아니 그 뭐 저기 하는 데서 투표하면 투표 2개밖에 못 받았다면서요. 창피하지 않습니까. 그냥 집에서 손주나 봐. 손주 손녀 있으면 없으면 말고 아니 끝까지 얘네들은 그냥 나라 망신을 아주 뭐 그냥 안팎으로 시켜요. 그죠? 아 여러분 우리 진짜 정신 차려야 합니다. 이제는. 앞으로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할 것이에요. 어 이 사람은 어 법관 출신이고 어떻게 뭐 법관 출신이 뭐 하긴 뭐 아유 문재인이도 뭐 무슨 뭐 민변 출신이라고 민변. 그지 말라 그러십시오. 네. 예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집에도 변호사 있고 판사 있고 다 있거든요. 예. 그런 애들은 아니에요. 우리 집안 애들은.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판결을 잘 내리는지 몰라요. 지금 조금씩 유명해지고 있답니다. 조카들입니다. 저희 자식들은 아니고. 아 조카들이라도 그렇게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. 아 정말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만약에 그걸 투표를 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뭐 그거는 진짜야 라고 외쳐도 그건 진짜가 될 수 없어요. 그것은 가짜가 될 것이고요. 그렇다면 또 죄를 받아야죠. 가짜를 사용한 대통령 부인으로서. 어. 어떻게든 머리를 써서 요거를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니네들 빠져나가지 못해. 절대로. 음. 우리 여자들이 그래요. 한 옷만 입기를 참 힘들어 하거든요 사실. 그렇지만 철들어서는요. 제가 철들어가지고 옷이 후반에 철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는 옷을 안 사거든요 잘. 그냥 있는 것 같고 그냥 마무리하고 그냥 이런 것도 누가 줌. 이것도 딸이 누가 줬다라면서 딸이 나를 준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버리게도 그렇고. 이거 정성스럽게 만든 목걸이인 것 같아요. 이거 왜 수공이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이거. 그냥 돌. 근데 모양은 이제 무슨 무슨 호랑이 눈같이 되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.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.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화창한 봄이에요. 이제 더워질 것 같아요 금방. 네.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장소에서 또 찍어 봅니다. 여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. 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 에델이었습니다. 축복합니다. 축복합니다. 축복합니다.